소원사 여러분 안녕! 히든파일 2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머너조어의 개발 초기 이야기를 들려주실 서머너조어의 아버지 정민영 피디님이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많은 소원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키워드를 뽑아서 저희가 이 상자에 담아두었습니다. 히든님께서 직접 뽑으셔서 관련된 서머너조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몬스터! 몬스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초기 기획은 어떻게 잡게 되셨나요? 판타지 세계에 있는 잘 알려진 몬스터들 위주로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드래곤, 그리폰 부터 스타트를 했던 것 같고 없었던 포지션의 컨셉트를 찾아서 뒤로 가서 좀 더 다양성을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유니콘 같은 경우에 유니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상상하는 그 유니콘의 모습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을 그렸어요. 말을 그렸는데 옆에다가 여성화시킨 여자 캐릭터를 그렸더라고요. 사실 인간형 유니콘을 만들려는 오더는 아무도 안 했거든요. 얘가 얘도 변신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다른 폼으로 변신하는 형태의 캐릭터가 그때 처음 나왔었던 것 같고 차크람 부메랑 같은 경우에도 부메랑과 그거와 유사한 어떤 실루엣을 가진 무기를 가진 어떤 컨셉의 캐릭터가 한 10개 이상의 시안들이 좀 있었고 차크람 같은 형태의 실루엣을 가진 무기를 가진 캐릭터가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드를 두고서 어떤 캐릭터를 할까 하다가 원래는 그런 쌍중인 캐릭터라는 기획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림들을 보다가 거기서 픽한 애를 두 개를 좀 더 디벨롭해서 얘네들을 쌍둥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쌍둥이로 만들면 또 얘네들이 전투에 들어왔을 때도 뭔가 둘이 연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 재밌겠다. 소원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의 모습은 뒷모습이에요. 그 앵글을 바꿔보려는 스트라이드 사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조금 더 측면 각도로 옮긴 그런 앵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부분을 사실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저희가 해결을 못하니까 디자이너들이 뒷모습이라도 어떻게든 뭔가 예쁘게 하려고 뒷모습을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디자인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뒷모습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 키워드랑 가볼까요? 서머너 조회는 정말 다양한 유닛들이 있어요. 몬스터부터 맵까지 이런 네이밍은 어떻게 생각을 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컨셉에 어울릴만한 이름들을 주로 창작을 하고요. 가능하면 그것들이 좀 직관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네이밍 리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몬스터의 느낌하고 그 몬스터가 하는 어떤 스킬의 동작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컨셉적으로 잘 연결되고 기억에 잘 남게 지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요. 해당 스킬들을 보면 그 스킬들이 동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킬 이름하고 굉장히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좀 느끼실 것 같고 흥무이가 흥두꾸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거의 다 잡은 몬스터들이 체력을 다 회복해서 흥이 이제 내 쪽에서 돋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상대 쪽에서 돋는 경우라든가 브라우니가 가벼운 장난을 친 건데 사실은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지금 전투의 승패를 막 가늠할 정도의 되게 큰일이 벌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스킬 이름하고 좀 반대의 느낌을 갖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제 SWC 경기 대회대 중에 사망제왕이 계속 애들을 잠재울 때 이제 뭐 아마 애드립으로 멘트를 치셨던 것 같은데 재워야죠! 약속 밀어! 사실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면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얘기를 실제로 했었어요. 밀어진 약속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 애들 재우니까 자느라고 약속을 못 하는 거니까 이름이 되게 어울리지 않냐? 이런 얘기가 실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애드립으로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많은 유저분들이 그런 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좀 발생하게끔 이름을 지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편이에요. 다음 키워드는 뭔지 한번 볼까요? 룬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떠올리시게 된 건가요? 칼방패를 안 들고 있는 몬스터한테 칼방패를 착용하는 게 이상하다. 처음에는 뭐 문신, 문양 뭐 이런 쪽에서 스타트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룬이라는 형태를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뭐 보호룬이나 집중룬 같은 경우에는 집중은 약간 관역 같은 느낌의 어떤 룸 문양? 보호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드 같은 어떤 방패가 좀 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 유사관계에 의해서 좀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앱 아이콘이 아르타미엘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당시의 이제 비슷한 컬렉션 RPG 게임들 앱 아이콘이 대부분 여자 캐릭터, 예쁜 여자 캐릭터들의 얼굴로 이제 좀 앱 아이콘이 많이 되어 있었고 이제 출시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요. 아크앤젤은 되게 이제 후반에 좀 완성된 캐릭터였었고요. 아크앤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좀 임팩트가 강하다? 게임 이미지에 굉장히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계속 받아왔어요. 잘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긴 했습니다. 많은 키워드를 돌아봤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뽑아주시죠. 데뷔몬 전전에서 데뷔몬이 중국으로 계속 획득되는 사고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데뷔몬들을 전부 다 회수하고 원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예 작성을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을 했어요. 좀 고생했었던 거 그때 약간 멘탈이 깨져서 되게 힘들었던 게 좀 되게 많이 확 남아가지고 그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사실은 계속 아무도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쭉 회사에서 코딩 끝날 때까지 쭉 작업을 했고 저희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팀원들 표현으로는 지옥에 한 번씩 갔다 온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든 것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5주년 버그는 없겠죠? 저희는 항상 없을 거라고 이렇게 게임을 빼놓을 수 없는 게 버그도 있지만 이스터에그도 빼놓을 수 없겠죠? 헤라운드의 몸에 약간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을 측면에서 보면 그 헤라운드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 이름이 써있어요. 이름이 이제 영실인데 컨셉 언어가 임영실입니다. 영실이라고 써있는 이름을 약간 묘하게 문양처럼 바꿔놔서 이렇게 뒤에 디자인하면서 좀 변경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호문클루스 뒤에 보면 이렇게 마법 문양으로 이펙트가 흐르는데 실제는 하나의 어떤 시를 써놨더라고요. 시대용이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깨어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정말로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도 치열하게 에너지를 태우고 있을 소환사 분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셔야죠. 우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5주년인데 5년 동안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결국에는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 이후에도 더 열심히 오랫동안 썸머루즈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계속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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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de pro tabii 例えば groer complète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